음. 음. 아이고, 시원하다. 금병에 뭐가 있는 것 같군. 잠깐만 기다려. 여기 뭔가 보이고 있어. 필리빼리비리. 필리빼리비리. 여기가 바로 지구 인간 필리비리비리. 음, 좋아. 그러면 임무를 시작하지 필리비리비리. jem 완벽하군. 좋았어. 필리비리. 임무 완수 돌아간다 삐리밀리 삐리밀리 여기 냄새가 나는데 땅속에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렇다면 여기 내 영역 표시를 해볼까? 동싹이 아이고 시원해라 이렇게 하면 이 땅은 바로 내꺼지 랄라랄라로 팬티 우리 빨리 가자 조심해 이거 뭐야 똥냄새 어떻게 포로로 괜찮아 되게 더러워 보인다 누가 여기에다가 똥을 싸는 거야 진짜 너무해 냄새 우리 몸에서 똥냄새 나는 것 같아 도대체 우리 동네에 누가 이렇게 똥을 싸는 걸까 그러니까 말이야 정말 못됐어 아무래도 이 똥을 치워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 이짜여기 삽을 이렇게 가지고 으아 드러워 똥냄새가 너무 심해 그러면 우리 몰래 가던 길 가자 그래 헝헝헝헝헝헝헝헝헝헝헝헝 신나온다 헝헝헝헝 땅에 뭐가 있는 것 같아 헝헝 헝헝헝헝헝 아우 여기에서 내 땅을 표시해야겠다 이럴 때 응가하기 아우 아우 시원해 음 똥 잘 싸서 맛 좀 볼까 음 달콤하네 똥냄새 어후 신기해 구수하다 어 내 땅이야 우와 이게 또 뭐야 누가 이렇게 똥을 싼 거야 아우 진짜 왜 우리가 지나다니는 길에만 이렇게 똥을 싸는거지 그러게 말이야 으아 똥냄새가 너무 심해서 토할 것 같아 잠깐만 패티 이 똥을 먼저 치울게 하나 둘 셋 넷 오우 냄새 뭐 아무래도 패티 범인을 잡아야겠어 어떻게 바로 여기에 꽃처럼 숨어있는다면 범인을 찾을지도 몰라 좋아 어때 나 꽃같이 여기 땅 속에 뭔가 있는 것 같아 여기에다가 내 영역 표시를 해야겠다 아이고 시원해다 역시 영역 표시는 응가가 최고라니까 구수한 냄새 좋아 딱 걸렸어 너 거기 있어 야 양 아이고 깜짝이야 왜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여기다가 똥을 싸면 어떡해 사람 지나다니는데 아 펭귄 지나다니는데 여기 밑에 뭐가 있는 것 같아서 여기 영역 표시를 하려고 그냥 쐈다구요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진짜라구요 어 저기 뭐 있다 저기 한번 봐봐요 여기 뭐 야 거기다 도망갔어 못잡았어 정말 그런데 포로로 나 속이 너무 안좋아 냄새가 너무 심해 그래 얼른 이 똥을 치워야겠다 무슨 일인가 재군들 나는 바나클 대장이지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내가 도와줄까 바나클 대장님 오셨어요 아니 여기 누가 자꾸 똥을 싸나요 여기 땅 밑에 뭐가 있는 것 같대요 그런 소문이 있다니 아무래도 내가 도와줘야 되겠는걸 동물들이 영역 표시를 한다면 말이야 자 먼저 이 똥을 치워볼까 냄새가 엄청 지도 어 패티 패티 패티양 정신 차려요 어 패티가 똥냄새 때문에 기절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빨리 치워야겠군 여기 삽으로 도와주세요 어이 더러워 아이고 아이고 손에 똥이 묻는 것 같군 어우 냄새 허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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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조심 가져가 좋아 그렇다면 임무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지 이 땅을 분석해 좋겠어 그래요 그럼 먼저 이 땅을 삽으로 한번 파보자 좋아요 여기에 뭐가 있을까요 샷 둘 샷 어 분명히 뭐가 있는 것 같군 잠깐만 기다려 여기 뭔가 보이고 있어 샷 둘 이야 뭔데요 잘 봐 우와 짜 어 맨 장난감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누구지 이거는 신비인데 신비가 왜 여기 있지 어 신비 아파트 호스트볼 세트구나 다시 뭐 좀 더 나올 것 같아요 파볼게요 어 또 있어요 이것은 바로 호스트칩 뭐야 이거 치동기 여기 또 있어 우와 계속 나오는 것 같군 그럼 더 파볼까요 우와 왜 장난감이 이 땅 속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더 열심히 파보자 오이짜 시온이라는 자가 나왔군 그러면 저 밑에 또 있는 것 같은데 우와 또 있어요 더 있나 네 여기야 이건 정말 크군 우와 호스트 승천 게임이 들어있다니 여기에 왜 이 땅 속에 이런 장난감들이 들어있을까요 어 여기 웬 편지가 있어 외계어를 적혀있는데 아시겠어요 그럼 이 바나클 대장은 못하는게 없지 아니 외계인이 우리 친구들에게 선물을 주라고 장난감들을 땅 속에 묻어놨다구나 정말요 그럼 이벤트를 시작해야겠네요 친구들 그럼 이벤트 신청 방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꼭 누르셔야해요 두 번째는 애니안 페이스북 또는 카카오 스토리에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유튜브 댓글에 가지고 싶은 선물과 이메일을 꼭꼭 적어주세요 당첨자는 23일 페이스북이나 카스를 통해 확인하세요 첫 번째 1번 선물은 고스트볼 세트에요 그리고 두 번째 선물은 고스트 칩 세트 시온이네요 세 번째 선물은 고스트 칩 환 그리고 네 번째 선물은 고스트 칩 치존기 다섯 번째 선물은 마리오네트에요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선물은 고스트 승천 게임이에요 그럼 친구들 이벤트 많이 신청해주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애니안TV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반갑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